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정치판을 뒤흔들, 아니 뭐 대한민국의 정치판뿐만 아니라 전세계 정치판을 뒤흔들 아주 충격적인 사진 한 가지가 공개가 됐죠. 바로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기 하루 전날 회집에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다음과 같은 인증을 남긴 사진이 공개가 된 건데요. 제가 보기에 올해 그 퓰리처상이 뭐 끝났는지 뭐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뭐 퓰리처상이 됐거나 뭐가 됐든지만 이건 뭐 퓰리처상 감으로 제가 보기에 확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치 정신병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쳤는지 대한민국의 외교를 망쳤는지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 한 가지를 남기세요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이거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번에 그 이재명의 그 서명이 공개가 되면서 걱정이 됐던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개딸들, 아니 개딸들은 지금 어떤 상황, 저는 좀 그 심리 상태를 연구해보고 싶어요. 완전히 멘붕 상태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신적으로 떠받들고 있었던 이재명이 그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도 현실을 뭔가 이렇게 직시하게 되다 보니까 사이비 종교에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것처럼 이거 같은 경우는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믿고 있던 주교님께서 저렇게나 일본 오염수가 문제가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제 어민들 다 죽게 생겼다. 라고 떠들어댔었는데 바로 그날 가가지고 지금 저렇게 회 먹방을 찍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재명, 찌재명 교회에 빠져있는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개딸들의 그 심리 상태가 좀 걱정이 됐고 두 번째 걱정이 됐던 게 김유나 씨예요. 아니 진짜 김유나 씨 어떻게 합니까? 어? 이거 뭐 뒷감당 김유나 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작 지금 김유나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만 믿고 이렇게 다 벌려놨는데 이재명 본인 스스로는 회나 지금 막 처먹고 앉아있으니까 이거 김유나 씨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어째? 이거 다시 찍는 장면 말고는 이거 말고는 제가 보기에 답이 없습니다. 일본으로 지금 김유나 씨 당장에 가셔가지고 이재명이도 지금 회 먹방을 하고 앉아있다라고 하는데 김유나 씨라고 왜 못하겠습니까? 방류했다. 이재명도 그 뭐 처먹고 앉아있으니까 김유나 씨도 일본 가가지고 이걸 어째? 저 장면 똑같이 이제 뭐 따라해가지고 옷만 바꿔가지고 다시 찍으시는 거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 보여요. 저는 진짜 김유나 씨가 됐거나 이재명이가 됐거나 참 이런 것들 보면은 자기 본성에 솔직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또 모르겠습니다. 김유나 씨가 뭐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그 한 가지를 더 제시를 해드릴게요. 후쿠시마 처리수.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가지고 비가 막 내려가지고 뭐 그게 막 토양으로 들어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나이를 쳤던 게 김유나 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뭐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면 되냐? 요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중국산 냉동가리비살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초과검출이 됐다라고 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김유나 씨가 강도 높게 비판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일단 그 처리수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그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이것도 진짜 코미디인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거는 중국산 냉동가리비살에서 발암물질이 뭐 다른 필요가 없고요.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초과검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회수조체까지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제일 앞에 세 글자가 중국산이 아니라 일본산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나라가 막 뒤집히지 않았겠습니까? 개딸들 지금 여기 혁디 같은 거 메고 그냥 보트 같은 거 타고 보트 타면 안 되지 인간들 같은 거 나무 배 같은 거 타고서 죽찬되고 일본으로 뛰어갔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근데 코미디인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중국산 가리비살이다 보니까 뭔가 조금 논란이 안 되는 느낌인데 애당조 가리비에 대해가지고 문제 제기했던 언론사가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소가 방류가 됐다. 가리비 찬도면 어쩌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싸들러 놨다. 언론사가 있는데 그게 세계일보라는 곳이거든요.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방류가 됐다? 가리비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조장하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중국산 가리비 같은 경우는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구 자체인 거잖아요. 지금 뭐 처리수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발암물질이라니까요. 그리고 발암물질이 초과검출이 됐다니까요. 초과검출이 됐다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경향신문에 했던 싸구려 선동 짓거리 뭐가 있었습니까? 오염수, 방류, 삼중수소, 하안치 초과검출, 바다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싸구려 선동하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얘는 지금 경향신문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하안치 초과검출이라고 적어놨죠. 하안치가 뭔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검추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을 텐데 기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을 우리가 하안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밑으로 가게 되면 너무 정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결과가 조금 정확성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하안치라고 하는데 하안치를 무슨 2배가 넘었다, 3배가 넘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만 안 넘으면 되는 거예요? 기준치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하안치를 초과해가지고 2.6배크렐이 나왔으니까 바다의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기사를 써놨는데 참고로 WHO에서 식수로 쓸 수 있는 기준치를 얼마 배크렐로 잡고 있습니까? 만 배크렐로 잡고 있습니다. 만 배크렐 정도가 되더라도 식수로 마실 수가 있는데 이 지금 경향신문은 2.6배크렐이 나왔는데 이게 하안치를 초과하는 거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싸질러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세계신문이 됐거나 세계일보가 됐거나 이런 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이죠. 이거는 뭡니까? 그냥 초과 검출이 된 겁니다. 기준치를 초과해가지고 중국산 냉동가리비살에서 발암물질이 지금 발견이 된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후쿠윤아, 윤화씨가 나서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되겠죠. 비판을 할지 안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이번에 김윤아씨에 대해가지고 비판을 하다 보니까 설마 앞으로 김윤아씨의 전례 같은 것도 있는데 설례가 있는데 다른 연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지능 떨어지는 짓거리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있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조진웅씨입니다. 조진웅씨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한 민주당 인간들이랑 같이 붙어 댕기면서 뻘짓을 했었죠. 문재인한테 한 소리 듣기도 했잖아요. 뭐라고? 홍범도, 항일독립운동, 적극 알려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사람이 조진웅씨거든요. 목소리를 제발 안 내길 바랬는데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답한다라는 것 자체가 처참하대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퀴즈를 조금 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이거 조진웅씨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을 말할 때 혹은 어떤 질문이나 의구심과 논란으로 말미암아 회자되어 구설이 될 때 논제가 정확하고 보편타당해야 한다. 그러나 이 상황은 정상범죄에서 논리준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 스스로가 이 질문에 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처참하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도대체가 홍범도 그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스냐 노냐? 나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된다. 뭐 뭐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로 나오면 될 것인데 정상범죄에서 논리준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가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발생자들이여 진정 그대들은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일구게 한 손주 선배들의 큰 뜻을 해야려나 보았는가? 누가 도대체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을 씁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조진웅씨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립지금 투사의 빙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죠. 홍범도 장군의 지금 그 흉상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흉상을 무슨 뭐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렇게나 주장했던 것처럼 백선엽 장군의 그 묘를 갖다가 파묘를 시켜버리겠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니까 조진웅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독립운동가니까 독립운동가 거기에다가 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흉상을 그냥 옮기겠다라는 게 다인 겁니다. 뭐가 도대체 이게 문제가 돼야 되는 겁니까? 정말로 조진웅씨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독립투사의 빙의가 돼가지고 뭔가 그를 싸질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어떤 식의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도대체 뇌가 어떻게 거꾸로 됐길래 한쪽만 보이고 다른 쪽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까? 왜 도대체 온통 머릿속에는 백선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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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백선엽이 아니지 조진웅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홍범도 홍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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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번만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왜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백선엽 장군이 없었으면 6.25 당시에 우리가 적화통일이 됐을 겁니다 그만큼이나 백선엽이라고 하는 장군의 위상이 엄청난 것이고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친일 누명을 씌워가지고 파묘를 해야 된다 보다라고 주장했던 게 민주당이잖아요 조진웅씨가 했던 얘기에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조진웅씨는 지금 이 홍범도에 대해서 분통을 막 지금 막 하고 그리고 막 화를 내고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망언에 내뱉었던 민주당에 대해서 먼저 분노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겠죠 왜? 이 조진웅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후쿠유나와 마찬가지로 얘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능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지능이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이념의 뇌가 녹아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이실 테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요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